방탄소년단 지민이 빌보드 아티스트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역사적인 성과와 함께 전세계 팬들로부터 한국 대표 가수로 또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 4월 4일 지민이 페이스와 나이크 크레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최초로 아티스트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다시 한 번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솔로 가수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민은 최근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까지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르며 최정상에 등극하자 미국 매체 싱저스룸은 지민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톱20에 1위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가수, 댄서, 작곡가로 매우 인기 있는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라며 소개하고 지민의 노래와 춤 실력은 그를 방탄소년단의 인기 멤버로 만들었고 파워풀한 보컬과 인상적인 악무,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찬사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라이와 세렌디피티 등 지민의 솔로곡을 소개하고 첫 자작곡으로 2018년 발표된 이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3억 2천9백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약속으로 넘사벽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끊임없는 기부선행에 대해 전하며 지민의 재능과 작품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상징적인 가수 중 한 명이 됐다고 전하며 세계 음악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도해 지민의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